봐볼까요?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당당! 이게 뭐야? 뭐야? 못 들어가는 거야? 그냥 이거 다 읽으면 되나요? 상상의 틀을 떼고 노래하라 Why not? 당신은 보정관념으로 갇혀있는 생각의 틀을 깨고 지금의 이 선을 넘으시겠습니까? 지금 이 선을 넘으시겠습니까? 넘어야지! 아하! 사랑의 길 함께 그냥 부딪혀! 꺼야 돼 꺼야 돼 꺼 꺼 공폭격으로 가려면 저희 둘이만 가야 될 것 같거든요 Why not? 그룹 매니저? 아니 일단 얘기 좀... 휴가 좀 하고 올게요 아 손 내려 아니 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네 개방적인 손이에요 그러니까요